한국국토정보공사 품격있는 아재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미 알려졌던 대로 우리 민간기업이 돈을 내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 배상금을, 판결금을 지급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개인청구권이 이미 사라졌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동시에 개인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2018년에 대법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이듬해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온 국민이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방의 주장이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도 수십 년 동안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주장을 해왔다는 사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1991년에 일본의 조약국장이 일본 참호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이 소멸됐다는 의미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인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꾸로 일본 국민이 구소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일본 강요가 일본 참호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청구권 포기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를 말하는 거다. 일본 국민 개인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법 판결이 나왔던 2018년에도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이 일본 중우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비슷한 발언을 또 합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렇게 이상한 입장을 밝힙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문장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뒷말이 사마띠아니안 굉장히 괴랄한 문장을 발표를 한 건데 특정 시점부터 일본의 극우가 득세를 하면서부터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과거하고 조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일본 정부 관료의 발언을 보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 청구권이 등장을 하고 하나는 외교보호권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입장이 살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청구권을 전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교보호권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견이 없어요. 외교보호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포기된 것이다. 외교보호권이 뭐를 얘기하냐면 자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외교적으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을 외교보호권이라고 하거든요. 예컨대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과거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요. 그런데 패소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이건 외교보호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현지에서의 소송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어요. 거꾸로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민이 민사소송을 내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면 이게 바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금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입은 개인과 민간 사기업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에 왜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2018년에 대법 판결 나오자마자 이듬해에 일본 정부가 뭘 했습니까? 수출 규제했죠. 그리고 지금은 각종 외교적 압력을 동원해서 미국까지 등에 업고 그거 니들이 해결해서 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는 외교보호권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한 게 바로 일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 판결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과 민간 기업 간의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건데 왜 정부가 개입해서 통상 이슈로 이걸 확대시켜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말을 바꾸죠. 대법 판결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밀반출 시키고 있어. 이러면서 시비를 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를 했잖아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것은 WTO 협정 위반이다. 그런데 처음에 일본 정부가 얘기했던 판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말을 바꾼 게 전략 물자 밀반출 때문이다. 관리 부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WTO 제소를 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정부가 전략 물자를 밀반출했다거나 일본 정부보다 더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게 입증이 안 되니까 WTO에서 일본이 패소하고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서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 완전히 갑을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가 스스로 칼날을 바꿔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조건을 겁니까? 이번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해법이랍시고 발표를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해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졌으니 나 좀 한번 만나주세요. 일본 가서 한일정상회담하고 혹시 WTO 제소 취하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이거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다.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도 WTO 제소 취하한다.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외교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호주의 아닙니까? 일본이 외교 보호권을 포기하지 않고 외교 보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려면 일본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든지 이거 100번 양보해서 소송에 개입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자국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협정을 준수하는 태도 아닌가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명함도 새로 팠다고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돼서 가장 먼저 팔아먹는 게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 이 좆박아 자식